자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. 선수 입장 자 태극기 가세요 태극기 가세요 어 일로와 자 서준이도 일로 쭉 가세요 쭉 어 저기 원장님 보고 가는거 원장님 보고 종호가 쭉 태극기 따라가세요 태극기 자 청팀 홍팀 입장 풍부1 2 суп 자, 선수 제자리에 선! 우리는 연습을 안 하기 때문에 항상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.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. 이해하셔야죠. 울지 않는 게 다행이죠. 울지 않는 게 다행이다. 울지 않는 게 다행이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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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